자 지소연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 지소연 선수가 다시 이제 한국 무대로 이제 돌아왔습니다. 지소연 선수가 수원FC 위민에 이제 돌아와서 여자 축구 대한민국 여자 축구를 위해서 또 이제 힘을 쏟게 되겠습니다. 자 지소연 선수 대한민국에서 돌아온 만큼 정말 여자 축구의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림도 갖고 있습니다. 자 지소연 선수가 홍명보 감독도 보이고 김덕윤 감독도 보이는데 에이매치 출전수에 있어서는 지소연 선수가 훨씬 앞설 것 같은데요. 네 지소연 선수가 에이매치 지소연 선수가 시축을 했고요. 지소연 선수가 이제 수원FC 위민으로 왔기 때문에 한국 여자 축구의 어떤 많은 관심과 또 이제 성원이 더욱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. 내년에 또 여자 월드컵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할 것 같은 지소연 선수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고요. 우리 축구 팬들이 여자 축구 팬들이 페널티어를 안쪽으로 주면서 한 번 더 축구! 이야! 이승호가 돌아왔습니다. 이메시! 이승호! 곰승호가 역시 맞습니다. 개수파배왕 이승호! 선택권을 만들어냅니다. 대살레브리션! 이승호! 1대 앞선은 수원FC입니다. 지메시가 아주 또 응원을 해주겠죠. 오늘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이메시의 멋진 골. 앞으로 지메시도 수원FC 위민에서 많은 득점을 더 해주겠죠.